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못하는 일이 없는 정권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그릇 나아가서 본능을 극복하고 이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번 정권 들어서서 정말 애사롭지 않게 이루지고 또 그런 행위 주체들도 별로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청와대에서 공직자 인사검정을 맡고 있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강욱 비서관은 민변 법사위원장 출신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검정과 감찰 업무를 담당합니다 2019년 8월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조국의 인사검정도 비서관실에서 담당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동범죄행위입니다 조국 공소장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당시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였던 최강욱 비서관이 공동범죄한 경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조국과 그의 처인 정경심은 합심해서 아들의 대학원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국은 자신이 신임할 수 있는 그리고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법무부인 청맥 배노사 최강욱 비서에게 연락해서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2017년 10월에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법무부인 청맥의 인턴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이 만든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 문건을 이메일로 보내고 그 이메일에 대해서 청하궁씨가 인장을 찍어서 다시 보내면서 그것을 갖고 아들내미의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모씨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호수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년 10월 11일 법무부인 지도 변호사 최강욱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정경심씨가 초안을 잡고 그걸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 10월 달에 조국부부는 최강욱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또다시 위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을 했습니다 정경심이 허위 서류를 작성한 방법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방법과 똑같이 뭐 직인을 떼고 붙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경심씨 같은 경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익숙한 그런 전문가다운 그런 특성을 발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강욱 비서관의 처신입니다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답변서만 보냈지 일체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에 대한 공범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터집니다 최강욱 비서관이 대대적인 검찰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성한 다음에 검찰 임사를 앞두고 검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100여 명의 그런 검사에 대해서 세평을 수집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것도 바로 최강욱 비서관실이었다고 합니다 조국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들에 대한 세평뿐만 아니고 다양한 자료들도 비서관실에서 다 검증 대상이 되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위조한 공범 혐의자가 그 혐의자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검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꾸밀 수 있고 하는 그런 조국과 최강욱 씨의 양식이나 양심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서류를 아무리 사문서지만 그거를 조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등의 끄리낌이 없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양반들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바탕으로 또 추가적으로 정정심 씨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직인을 붙이고 떼고 해가지고 또 위조를 한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범죄 행위를 한 공범자가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 인사 검증의 주역이란 사실은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정부의 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해서 뿌리 깊은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뭐 이건뿐만 아니죠 대통령이와 모든 사람들이 거짓과 진실 사이의 구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국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라는 것이 대단하죠 지금 뭐 거짓이 거짓이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 아무튼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그런 검찰 조사나 기소 문제는 좀 더 맹맹백하게 다루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